오빠 집갈거야? 아니.. 같이 가야지 나 놔두고 싶어? 같이 가야지 오이! 오이! 아 오빠.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목숨을 가라앉아서 하네 아니 목소리 많이 이상하냐 사다이라서 야 막히냐 야 아니 그냥 졸근데? 아니 애들 맨날 어 아.. 정신 좀 잘해봐 누나! 아니 졸린게 아니라 응 목 자체가 잠긴거야 그래 좀 풀림을 하시면 할게 알겠어 이따가 봐 잠시 후 니가 돌려 내가 돌리라고 왜? 내가 방량이야? 고로랭 누나 바텀 며칠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 오케이 나 챔프가 있을는지 모르겠다? 그냥 있는 걸로 합시다 야 나는 솔직히 쓰레쉬만 있으면 돼서 딴 거 해 싫어 못해 딴 거 할 줄 알잖아 누나 이상형이 쓰레쉬 잘하는 남자라며 아니 이상형이 진짜 쓰레쉬 잘하는 사람이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진짜? 어 지금도? 아냐아냐 이제 접혔어 아 씨 그럼 뭔데? 이제 뭐야? 모르겠어 나 이제 희망을 잃었어 와 나 누나때문에 쓰레쉬 매일매일 5시간씩 연습했는데 그럴거야? 거짓말하시마 너 아 진짠데 파타디아 하는거 다 봤는데 뭐야 아 왓땅둑! 야! 왜 쿨댁이 머리채를 잡아끌어? 누나 그냥 쳐고... 공파야 이거 볼 때마다 화이트 초콜릿, 밀크 초콜릿 합쳐 놓은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? 총? 아니... 쌤아 총! 볼 때마다 초콜릿 같아. 초콜릿 먹고 싶어. 지금 나보고 초콜릿 싸달라고 간주 쪽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? 아, 초콜릿 싸줄 거야? 아, 발렌자한테 데이트하고 싶다는 소리야? 아, 거기까지 가? 얘 이렇게 물로 왜 먹었어? 야, 뭐야? 물로 왜 있어? 뺏어, 뺏어, 뺏어줘, 저거. 우리 선이랑 쭉 그냥 싸울까? 아, 밀어밀어, 바로 초콜릿 들어간다, 나. 공파, 오늘은 핑 안티니? enas, 모아로 과학입니다. 미덕이? 아 잡았지! 어 공파? 아 쉽지! 불로먹어 누나! 불로먹고 싶어? 불로먹어 불로먹어! 불로먹어! 브러쉬! 아 실력 어디 안갔지 또 잡았는데 이거? 오늘 뭐야 그래? 아 기본이라니까 아아! 오와! 넌 쓰레기! 그렇지! 잡았다! 잡았어 나이스! 이것도 잡았네! 아! 공성이 느려 내가 아 나 진짜 존나 잘하는데 오랜만에 진짜 클라스 안 죽었어 아니 핑보라니까? 한국 언제 온? 한국 오면 챌린저 찍겠네 간단하지 언제 온? 아니 한국 가면 만나줄거임? 아니 야 허블렛 나한테 와가지고 만나달라 그랬는데 내가 집 밖에 절대 안 나간다 그랬어 그럼 내가 누나 집으로 찾아가면 되잖아 아! 더러워! 안 나갈거야 하.. 아니 문 열어주는 것도 귀찮아?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럼 이불 안으로 같이 들어갈게 아냐 아 뭐야 잡았잖아 이것도 나이스 도망갔는데? 전멸 뺏으면 됐스 오케이 한 번 더 해? 한 번 더 해? 한 번 더 한 번 더? 나 전멸 했다 나 전멸 했다 한 번 더 하고 싶어? 한 번 더 하고 싶어? 빨리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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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고 한 번 더 하고 싶어서? 잡아 어어 잡았스 아 아 이거 좀 에반데 할머니 이거 이거 실망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잡았잖아 진짜 실망이야 아니 잠시만 있어봐 나 전멸 있거든 이거 나 실망이라고? 보여줘? 보여줘? 클라스 보여줘? 클라스 보여줘? 클라스 보여줘? 아아야라야라 잠시만 잠시만 강만 나오면 강만 나오면 공 exp foren 워 호 exactamente 아니하면 그렇지 아 뭐야 어디로 가 하하하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는 노력이 강한이라도 죽어주는게 맞아 누나 하하하하하하 아 아 까비 나이스 아니 쟤네 뭐해 싸워하긴 똑바로 아쉽다 하하하하하하 아 존나 웃기네 아이씨 아 내가 세나 저렇게 쉽게 죽으라고 쉽게 먹여줬나 아쉽다 분명 랜턴을 탔는데 공파나 팔아 넘겼어 아니 근데 내가 방금도 말했지만 저정도 노력을 했으면은 죽어주는게 좀 강호의 도리야 맞아 이 뭔 개소 아냐 아냐 열심히 죽고있었어 아아 누나가 죽는다 안죽어 안죽어 오케 나이스 어 얘 뭐야 누나가 죽는다니까 나 말했어 누나? 공국이 썼어 죽고나서 C7을 쓰는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지 왜 다 버티지 못했어 그런거 먹는거 알잖아 뭔소리야 어? 소름났다 한판 더해? 그래 아리원딜 해도돼? 어 그래 잘할수있으면 나 원래 이거 해 그래 이름 얼마나 들려나? 이거 3마리 다 안먹어도 안될거 같은데 어? 이거 그냥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쥬 어 나 풍패써 나이스 야 내가 노려받다 아 잘했어 잘했어 눈빛으로 그냥 다 죽여버려 눈빛으로 기선제압 했다 존나 섹시 이거 잡았어 짜옹 아 아 하아 쟤 좀 못한애구나 좀 잘하는애들은 약간 밑으로 모빙치거든 놀래? 대 eder 대답 안되네 Wardle 나이스 어 어 씩 으윽 JACK 나잇큐 아 존나 size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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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나도 눈빛으로 전멸 뼈어! 어? 오케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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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!!!! 죽여!!! 다 죽여!! 잡았어!!!! 나이스!!!! 아아~! 존나 잘해! 아 아아 공포 잘하네! 아 누나도 잘하는데? 아 공포 크랙.. 진짜 마지막 지렸다 아 누나 요즘 뭐 티어올리는 거 힘들라며 공포한테 전화해 빨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핑킨다며ㅋㅋ 아 그래도 이정도 수준으로 하면 괜찮지 않아...? 체윤도 여러개 낼 수 있음 어 뭐 왔어 뭐 왔어 무빙 오 무빙 개 지리는데? 나 니다리 붙어? 아니구나 와아아아씨 어 민호와봐 나 너무 잘해 아 아 이번 한 번 해놓고 오 아아 젊네 나 왔어 아파 일로와 어? 어 그래서 살았지 야 랜턴으로 살았어 랜턴 나한테 들어온 거 맞아? 맞아 맞아 오케오케 아니면 한 10년 전에 죽었어 어이가 없네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아아 나 없는데 와큐 없는데 아아 어디 갚어 아 어 거깄다 아아씨 살려줘 누나 어우 뽀뽀 뽀뽀 내 마나가 없어 나 마나가 없어 아아 두꺼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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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해줘! 두꺼비찍 믿고 있다고! 이거 어떻게 잡아! 누나 이거 어떡해! 어떡해! 미니언이 일단 지나가면은 아! 아! 누나! 마무리! 으악! 으악! 완료해줘! 으악! 다 잡았다! 다 잡았다! 나이스! 좋아! 아 시발 누나 나 마나도 없었어! 진짜 딱 나왔거든! 나도 마나도 없었어! 오 대박! 역시 누나 나랑 호흡이 좋다니까! 좋아! 우리 완벽하게 잡았다! 왜 이렇게 연락을 안했어! 왜 이렇게 연락을 안했어! 이렇게 좋은데! 니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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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타이밍 맞춰서! 하면은 먹을 수 있어! 키를! 그렇지! 잘했어!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! 어! 어! 예수! 어! 랜턴! 어! 랜턴 못 받았다! 어! 살았다! 어! 살았다! 야! 야! 가렌 승전 보여! 어! 이겼어! 어! 이겨버렸니? 뭐냐? 이지이! 아! 이지피! 너무 쉽다! 게임! 누나 알겠어? 알겠어! 알겠어! 아! 누나 나 없이 못살아! 일로 갈게! 일로 갈게! 그리고 누나 스트레시 잘하는 남자는 이상형이라 그랬지? 응? 어때? 프로 정도는 돼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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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